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I want to lose weight.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할까요? To lose weight. 살을 빼다. 살을 빼다. 살. 기본적으로 flesh, meat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chicken breast meat, chicken breast meat, 닭가슴살 이라고 합니다. 빼다. 빼다는 subtract 또는 remove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에서 2를 빼다. 6에서 2를 빼다. To subtract 2 from 6. 6에서 2를 빼다. 또는 양파 빼 주세요. 양파 빼 주세요. 양파, onion 빼 주세요. To remove, to take out, please. 양파 빼 주세요. No onions, please. 다른 영상에 이 구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도 좋겠어요. 양파 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을 빼다는 양파 빼는 to lose weight. 그래서 살, weight, 빼다는 to lose. 살을 빼다. 살을 빼다. 현재형은 살을 빼요. 과거형은 살을 뺐어요. 그러면 I want to lose weight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살을 빼고 살을 빼다. I want to. 살을 빼다. 그리고 고 싶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요 현재형 살을 빼고 싶어요 살을 빼고 싶어요 I will lose weight 어떻게 말할까요? to lose weight 살을 빼다 I will do something 을 거예요 pattern you can use this pattern 그래서 살을 빼다 그리고 거에요 그리고 살을 빼다 여기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살을 뺄 거에요 살을 뺄 거에요 살을 뺄 거에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을 빼다 살 빼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살 뺄 거에요 살 뺄 거에요 괜찮아요 살이 찌다 살이 찌다 그리고 to gain weight I've gained weight I've gained weight lately 요즘 살이 찌다 요즘 살이 쪘어요 go on a diet go on a diet 는 다이어트를 하다 현재형 다이어트를 해요 과거형 다이어트를 했어요 문장을 볼까요 I should go on a diet 다이어트는 to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다 그리고 shoot 는 패턴 아 어 야 아 되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해 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I'm gaining weight 는, to gain weight, 살이 찌다, present progressive form 은, 고 있다, pattern, 살이 찌고 있어요, 살이 찌고 있어요, 두 번째, I should lose weight 는, to lose weight, 살을 빼다, should 는, pattern, 아, 어야 되다, 그래서,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그리고, I'm on a diet 는, 다이어트 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다, 그리고, 고 있어요, present progressive form,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살을 빼고 싶어요 살을 뺄 거예요 살이 쪘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살이 찌고 있어요 살 찌고 있어요 살을 빼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손으로keln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이씨 손으로 가는거 감사합니다.